금호HT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하로에 위치한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금호HT는 2021년 1월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30% 상승한 3,3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비 약 26.2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9월 1일 4,985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19일 577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8월 31일 9,31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5월 14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금호HT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28.9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7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8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6,236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2월 30일 가장 많은 30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월 22일 가장 많은 30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4%에서 약 2.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2월 11일 약 4.99%,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1월 20일 약 2.2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314억 9,233만이며, 2016년 2,085억 대비 약 10.9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4억 20만원으로, 2016년 142억 대비 약 마이너스 102.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0.17%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68억 8,112만원으로, 2016년 83억 대비 약 마이너스 182.3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97%입니다. 금호HT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56.8배이며, 지난 2016년 7.4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66.46%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2.25배, 코스피 평균은 16.9배,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평균은 6.5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16배이며, 지난 2016년 0.72배에 비해 약 201.0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62배, 코스피 평균은 3.26배,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평균은 1.03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2.14%, ROE는 마이너스 3.8%입니다. 금호HT의 시가 총액은 3,006억 5,70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15위, 코스피 종목 기준 405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13위입니다. 매출액은 2,314억 9,23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00위, 코스피 종목 기준 536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5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억 2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7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620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61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68억 8,11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611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62위입니다. 지난 6년간 금호HT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1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에 6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마이너스 34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경연 microb 속 masa는 거기를 통해 Wilde some이 예측 드디어 지금까지 뉴스 스톱한 anim! 감사합니다.